이번 시간에는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이라는 두 가지의 접근 제어자를 살펴봤습니다. 퍼블릭은 가장 개방된 형태의 접근 제어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얘기고 프라이빗은 자기 자신만이 쓸 수 있다는 것이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두 가지의 접근 제어자가 더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protected, 두 번째는 default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protected인 경우에는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만이 접근이 가능한 접근 제어자입니다. 물론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도 접근이 가능한데 뭐 이런 얘기들은 뒤에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디폴트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접근 제어자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지정하지 않았을 때가 디폴트입니다. 이게 뭔지 혹시 제 말로 이해가 안 가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인데요. 이 디폴트 접근 제어자는 protected에 비해서는 조금 더 권한이 강하다, 제한적인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래서 상속관계에 있는 메소드이어야 되고요. 같은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만 이 접근을 허용하는 이 접근 제어자입니다. 자, 여기 제가 메소드라고 적긴 했는데 꼭 메소드일 필요는 없고요. 이 필드, 이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여기 private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public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부라고 한다면 자, public은 가장 개방된 은행으로 치면 이 고객 응대하는 창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조금 더 권한이 높은 겁니다. 뭐 private banking이나 뭐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더 권한이 강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삼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ublic은 모든 클래스에서 이 public으로 지정되어 있는 멤버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protected로 지정되어 있는 멤버인 경우에는 같은 클래스도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패키지도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상속관계에 있는 다른 클래스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폴트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같은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패키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private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 클래스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접근 제어자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각각의 접근 제어자가 어떠한 제약상을 갖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이름 어떠한 기능들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접근 제어자라는 것만을 드러내기 위한 형태의 예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제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도 만들어 본 것이지만 여러분도 이 수업을 듣고 또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매한 지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용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고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예제를 만들어서 직접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면은 자 여기 b.java 라고 하는 이 소스코드입니다. 여기에 클래스 b 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 b 안에는 언더바 퍼블릭 이라는 퍼블릭 접근 제어자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있고 그게 실행이 되었다면 화면에는 퍼블릭 보이드 언더바 퍼블릭 이라고 하는 이 언더바 퍼블릭 메소드의 시그니처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름 안에 그 접근 제어자가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고 그 결과는 무엇이 호출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메소드에서 여러분이 이 a, b, c, d 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했는데 그 메소드를 정의할 때 언더바 퍼블릭을 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실행되는 코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용되는 사용방법이라는 뜻인 거죠. 자, 언더바 퍼블릭 언더바 프라이빗 언더바 프로텍티드 언더바 디폴트 모두가 허용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접근 제어자가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 있건 간에 같은 클래스 안에 이것과 이것들은 같은 클래스 안에 소속이 되어 있죠.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들 간에는 접근 제어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프라이빗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의 특징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b.java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 c.java는 이제부터 살펴볼 예제입니다. 즉, c.java에서 b 클래스를, 클래스 b를 상속하고 있고요. 그 상속 관계에 있을 때 그 부모 클래스의 public, private, protected, default 이런 식으로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떤 것은 호출이 되고 어떤 것은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클래스 c를 여러분이 컴파일을 하려고 하면 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되는데 여기 제가 주석 처리한 이 b 메소드는 컴파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주석을 해제하면요. 왜냐하면 private로, under-private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인 자, 이것을 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메소드는 접근 제어자가 private이죠. 그리고 private인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라고 할지라도 예, 클래스가 다르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rivate인 겁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패키지가 같고 그리고 서로 상속 관계에 있을 때는 private를 제외한 모든 접근 제어자가 접근을 허용하는 접근 제어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under-by-default라는 메소드 앞에는 접근 제어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접근 제어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암시적으로 암시적으로 default라고 하는 형태의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d.java라는 파일이고요. 자, 이 파일은 패키지가 끝에가 아우터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d.java에 있는 클래스 d가 사용할 b라고 하는 음... 클래스는 어... 이너로 그... 이너로 끝나는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 접근 제어자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은 어... 지금 제가 b...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려고 하는데 b라는 클래스는 어... d 클래스와는 뭐죠?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대로라면 import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드를 해주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import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 각각의 메소드를 그... b클래스를 상속해서 d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 주석처리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고 주석처리가 된 부분은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동작하지 않나요? 어... private 접근 제어자일 경우와 default일 경우에 동작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동작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public은 무조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언더바 protected가 실행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protected는 어... 패키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속관계에 있을 때 접근을 허용한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default의 경우에는 서로 패키지가 다르다면 상속관계에 있다 손체들에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자, f.java 파일을 또 살펴보죠. 자, 이 파일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가 같습니다. 자, 패키지가 같고요. 그리고 f 클래스는 클래스 b를 사용하는데 패키지가 같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 f 클래스에서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고요. 그 b.underbar public private, protected, default 했을 때의 결과는 private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패키지가 같은 경우에는 어... default, protected, public 모두가 접근이 허용이 되고요. private만 허용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상속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 제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사용하는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예제인데요. 자, 2.java에 있는 클래스 e는 클래스 b를 사용합니다. 어... 이 클래스 e와 클래스 b의 관계는 일단 상속 관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서로 패키지가 다른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떠한 접근 제어자는 허용이 되냐면 public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public이 아닌 private, protected, default 는 모두 불용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패키지가 아니고 상속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public인 경우에만 접근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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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십시오.